네, 통화해 보자. 그래. 쥬쥬쥬. 왜 이렇게 좋아요? 시작. 师 primeriver는 procure algo 없어. deed. Cast. 어어어어! 아 여기 무븐 안 데리고 왔어 반갑습니다. 역시 역시. 너무 좋으시네요. 뜨거워! 위로 오는 건가요? 자, 시계차까지. 아, 왜 이러세요? 이 아름다운 거 다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듣는 건 어떨까요? 저 현진이랑 해야 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왜 둘이 하시려고 그래요? 재미없죠, 예능에서. 야구 선수분들은 양장에서. 결혼하셔야지. 여기서 결혼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저희가. 예능이니까. 지방이, 지방이 많으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잘 모르겠어요. 지방이, 지방이 힘인 거 알아요. 지방이 힘을 써야. 아니,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올라오세요. 아, 네? 올라오세요. 에? 아니, 지금. 저, 저거 올라오라고요? 이따가 우리가. 아니, 이따가 우리가. 이러면. 이러면. 아, 진짜. 아, 정말. 아, 추 선수. 아, 추 선수가. 아, 추 선수. 아, 추 선수 힘이. 어떻게. 힘이 좋아. 아, 이렇게 땀이 났어요.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잡지도 못하겠어. 아, 추 선수? 아, 이거 원래 이게. 예능은 이게 연민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능은 이게 연민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진짜, 성모. 진짜, 진짜. 진짜, 성모. 내가 우리 마지막에 하자고 얘기했을 때. 갈아가 이제. 주야. 내가 우리 마지막에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다 요령이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오빠 대박. 이렇게 하려면 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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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씨. 배신 안 할 거죠. 예. 아니, 어디 갔어요. 내가 순수 많다. 순수 많다. 순수 많다, quarterly 때. 아, 소리를 해치. 뭐라고요. 소리를 해쳤어요. 소리를요. 저기서 소리를 얼마나 흔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형님 씨. 먼저 저기 여자, 아우. 시키는 게 마지막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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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